영상편집은 dynamics denos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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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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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후추 잘 자르고 적당히 적당히 zas이 다진마늘 물 양념을 넣어서 팡팡을 넣으세요 이름도 양념을 넣어줘요 킁킁 찰쌀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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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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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트와이크 파프리카 요리 마늘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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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